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제가 빠던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옛날에 빠던하면 다음에 바로 보복구맞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그냥 던지는 문화가 유행이라 막 던지죠. 근데 솔직히 빠던 포기 못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선수들 빠던하는 거 지금 그거 솔직히 메이저리그에서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항상 빠던을 하면서 근데 여기 기물 빠던 되면 안되니까. 근데 아까 CG를 너무 잘 만들어주셨는데 뒤통수 머리가 너무 비어있네요. 흑차라도 뿌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쉽고. 제가 왜 아쉬워하냐면 시대도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뇌인데 맞아요. 제가 뭐 이런 제가 올린 건 아닌데 인터넷에 무슨 이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90년대 음악이 어디를 내놔도 비벼 수, 비벼지지 않는데 다른 음악이 와도 90년대 음악이 비빌 수 없다 이런 거 올리면 10대, 20대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틀리 압수라고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쩔 거예요. 저도 아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핫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왜 요즘엔 이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죠? YG에? 좋았는데 원타임. 자 이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이 지금 미국 경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미국 경기가 워낙에 뜨겁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논팜 있잖아요. 논팜. 이런 거 다 어려운 용어 필요 없고 단순해요.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팜. 농업이 아니잖아요. 비농업이잖아요. 농업이랑 비농업을 가려가지고 고용자 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이 폴캐스트 예상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2024년도 들어가지고 다 봐봐요. 종이를 치워야겠네. 노란 선보다 전부 다 높게 나왔잖아요. 예상치 상회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엄청 뜨겁네요. 원타임의 핫 뜨거를 불러야겠네요. 맞죠? 원타임의 핫 뜨거를 불러야 돼요.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실업률 봐봐요. 실업률. 실업률은 낮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2024년도 들어서 예상치보다 다 낮게 나오죠? 지난달에 한 번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다가 이번 달에 3월 달에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두 가지 더하면. 고용은 높게 나오고 실업률은 낮게 나왔네요? 이게 뭐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뜨겁잖아요. 우리 흔히들 금리 인하를 하면 무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무슨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금리라고 해서 딱 항목으로 배우잖아요. 금리가 경제에 작용하는 데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FYB는 의도를 갖고 금리 정책을 피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그럼 이것만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시중 4대 은행이라고 치면 시중 4대 은행에서 5%를 주는데 우리나라 제2금융권이라고 해볼까요? 제2금융권에서 3% 줘요. 그럼 어디다 맡길 거예요? 당연히 시중은행에 맡기죠. 그런데 왜 못 올려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금리 인하 인상 이런 것들은 FYB에서 의도를 갖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교과서 그대로 무슨 공식 수학 근해 공식처럼 근해 공식 딱 정해져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나.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무슨 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경제가 좋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경기가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내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지 아세요? 그러다가 경기가 죽으면 금리를 내리겠죠. 경기가 죽어가지고 금리를 내리면 나라에서 우리 경기 다 식었습니다 이러는데 경기가 다 식었는데 그때 금리를 내리면 누가 돈을 대출 받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경기에 좋은 타이밍 언제예요? 완전히 폭망한 다음에 서오프라인 같은 거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폭망해가지고 밑에 완전히 경기가 바닥으로 땅 꺼지고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해서 돈 풀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경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뜨거운 다음에 이제 식는 그 순간에 금리 인하면 우리 나라 경기 안 좋습니다 이런 건데 거기서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유가가 내리면 항공유가 가격이 싸져가지고 항공사들 수익이 좋아진다. 그것도 그냥 딱 교과서적인 거죠. 맨날 우리 나오잖아요. 무슨 유가 상승 수혜주, 유가 사락 수혜주 그것도 어떤 때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여행을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경기가 죽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항공사들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말이 돼.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라니까요. 지금 무슨 어딘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거잖아요. 피벗 기대감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제가 아까 90년대 무슨 원타임 핫도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빌드업이거든요. 한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이클 조던하고 르브론, 마이클 조던하고 커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네, 만에. 왜 마이클 조던을 자꾸 소환을 해요. 우리 90년대 우상을. 그렇다고 그러게 꼰대는 아닙니다.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저는 꼰대가 아닌데 자꾸 10대, 20대들이 공격을 해. 자꾸 틸리압스라고 그러고. 아니 제발 놔둬요. 이거 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네. 엠퍼니 하더웨이, 샤키론이라고 같은 팀.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올렌도 매직에서. 마이클 조던이.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할 수도 있고 포인트 가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버 플레이가 뭐예요? 이게 농구 용어잖아요. 농구 용어. 파월의 피복 기대감. 이게 뭐예요? 그동안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금리 인하로 피벗. 바꾸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근데 아까 안 바꿀 거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누구 한 명이? 연방은행 총장 한 명이? 그런데 이게 바로 농구 용어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 하다가 발목 몇 번 나가는 사람도 많죠? 아니 엔펜이 하드하이 같이 수비 잘하는 애도. 마이클 조던이 한 번 발목, 피벗이 발목 한 축에 고정을 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한 번 모션 주면 다 저기로 날아가 있어. 산 저 멀리. 그리고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또 그걸 역으로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피벗 플레이, 발목 이거 따라 하다가 저기 청소년들 발목 다 나갔습니다. 웬만하면 따라 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이클 조던 혹은 샤키 로닐도 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센터가 피벗 플레이로 해서 골밑슛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피벗 기대감이 소멸됐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금리 인하가 주가에 좋고 무슨 그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너무 경기가 좋아서 뜨겁습니다 하는 나라에서 깃발을 딱 꽂아가지고 경기 너무 좋아요 선언하는 거고 금리 인하는 우리 이제 경기 안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피벗 기대감을 왜 갖냐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해버리면 뭐예요? 아까 말했죠? 맨 처음에 경기가 바닥에 있을 때 금리 인하하는 것을 살리려고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금리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뭐예요? 우리 이제 경기 꺾였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간에 피벗 기대감이 없는데도 소멸됐는데도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미국은. 계속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에 흔들릴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대만 지진이 삼성전자의 9만 구조대가 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 전부 다 9만 원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저도 정말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까 제가 빠져나 했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일이 이걸 보고 죽게 됐네요. 어쨌든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메이저리그 미국 사는 사람들 안에도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광장시장이고 뭐고 무슨 새벽에도 이렇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냐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 뉴욕에 지하철 특공대에 방어 방위군이 들어갔어요 지금. 하도 범죄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봐요. 대만도 섬나라죠. 일본도 섬나라죠. 이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조금 난다고 하는데 이거 지진 이렇게 맨날 나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기서 7.2짜리가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울릉도 동남쪽 100기 따라 200기 생각나는데 대만 화렌이라는 이쪽에 23km 남남동 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났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기 국립공원이 나와요.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죠. 영상이 진짜 끔찍합니다. 우리 진짜 일본 대만 섬나라 여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맨날 저기 지진 대비하면 맨날 저거 하고 해도 아니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국 이거 내가 하고 있는데 지진 나면 바로 도망가야 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맨날 학습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힘든 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 또 대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관심 이슈가 된 거죠. 이걸 확대하면 여기 국립공원이 나오거든요. 여기 국립공원에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지금 국립공원에 아직 600명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600명이. 그런데 여기가 타격되면서 뭐가 건드려졌냐면 대만의 TSMC라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냐라는 기업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려버리면 반도체 수급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니스한테 유리한 게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국립공원 거 하나 나오고 트렌드포스 거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 보시면 트렌드포스라고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트렌드포스에서 이번 감진으로 나냐의 신베이 3A 공장과 마이크론 링커 공장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디렘 익스체인지 가격 공개 보면 디렘 익스체인지 가격 공개가 중단됐어요. 중단됐어요, 지금. 보시면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결국은. 결국은 높다. 이거 보시면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대만의 시가총액 1위가 TSMC예요. 대만의 시가총액 1위가 TSMC고 이 시가총액 우리나라 코스피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 자동차가 날라갔죠. 그리고 대만의 시가총액 1위인 TSMC가 날라갔죠. 한국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만 안 날라갔죠. 그렇죠? 일본, 대만은 다 신고가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날아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나 가겠어요. 일본, 대만에 비해서 못 갔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9만 원에서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을 기다리시고 그동안 SK하이니스에 비해서 못 간 삼성전자의 반전, 반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빠던한 야구망매이 어디 갔지? 자, 오늘 신일섭의 매드토크. 첫 시간이라 조금 정신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빠던 신일섭의 매드토크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신일섭의 매드토크 기대해주세요.